제작을 했을 때 불렀던 찬양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찬양이었어요? 주는 나의 길 나의 힘이라는 찬양인데요 정말 새로 태어난 기분이었어요 주는 나의 길 나의 힘 가사 중에 날 위해 살지 않아도 세상에 구하고 사람에 기대던 그때보다 더 평안하고 기쁘죠 그럼 꼭 내 고백을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더는 나를 찾아올지 않으리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제 얘기거든요 세상 노래를 불렀을 때는 늘 내가 누구지? 나는 뭐 하는 사람인지? 늘 고민을 했었지만 찾지 못했었는데 주는 나에게 나의 힘 노래로 아 그래 이게 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길 이 길이 맞는 걸까요 열심히 내어도 고단한 하루가 멈추지 않던 날들 하지만 이젠 아니죠 내 삶의 주인 계신이 그대 이끄시면 그게 내 길이죠 함께 하시면 그게 나의 힘이죠 그대는 나의 힘 그대만이 나의 힘 더는 나를 찾아올지 않으리 눈먼 나의 두 눈에 빛되어 주시는 내 삶의 주 그대만이 나의 주 아멘 하지만 이젠 아니죠 하지만 이젠 아니죠 날 위해 살지 않아도 세상에 구하고 세상에 구하고 사람에 기대던 그때보다 더 평안하고 기쁘죠 그대는 나의 길 그대만이 나의 힘 너는 나를 찾아올지 않으리 눈먼 나의 두 눈에 빛되어 주시는 내 삶의 주 그대만을 신뢰해 아 예수님 나를 부르소서 아 예수님 내게 임하소서 그 뜻대로 말씀대로 나 오직 쉽게만 순종하리 그대는 나의 길 그대만이 나의 힘 더는 나를 위해 살지 않으리 더는 나를 위해 살지 않으리 신신하신 나의 주 내 주만 따르리 내 삶의 주 그대만이 나의 주 아멘 행복한 쉼터 사랑의 채널 굿TV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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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